인적자원관리, 인적자원관리, 인사노무관리 부분을 2차 부분의 심화강의를 강요하는 전광호 변호사입니다. 기본강의를 통해서 여러분하고 여기 있는 책, 저랑 함께 했던 전수환 강사님 책, 인사노무관리 부분을 했고 심화강의 부분도 교제 부분에 대한 문의도 많으셨는데 저는 이거는 강사님들마다 생각들이 다 다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기본강의든 심화강의든 마무리강의든 책이 여러 권이면 힘들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한 권으로 단 권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어서 저는 계속 한 권으로 써왔습니다. 강의도 그래서 경영조행론도 그랬고 인사노무관리론도 이 한 권으로 기본강의와 심화강의를 다 하는데 기본강의 때 말씀드리는 대로 기본강의 심화강의 큰 차이점은 여러분들이 마지막 마무리 강의하기 전에 마지막 답안지를 여러분들이 작성하기 전에 얼만큼 목차 정리를 하고 그리고 답안지 구성을 미리 좀 연습을 하는가 거기에 달려있고 그리고 부족한 내용 부분 기본강의 때 충분히 여러분들이 숙지되고 내용을 이해한다 하지만 실제로 적어보려고 하면 실제로 개념이나 의의나 내용이나 특징 부분 숨기는 엮기는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잘 적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무리 강의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은 심화강의라는 걸 통해서 답안지를 최종 마무리 강의 전에 답안지를 연습한다. 그런데 답안지를 적는 것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기본강의 때 기본 개념들 익혔다면 그 기본강의 개념들을 좀 더 깊게 좀 더 정확하게 그리고 그중에서 답안지 쓸 만큼의 내용을 정리해둔다. 마무리 강의 전에 정리해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인사노무 인사노무 관리 2차 시험 대비를 하시는데 이 과목만 있는 게 아닙니다. 2차 과목은 여러분들 1차 시험을 학교하시고 2차 공부를 하시는데 지금 공부 양이 저도 2차 인사노무 특히 공농무사 강의를 시작한 지 한 8년째 7, 8년째 정도 되는데요. 전신수 박사님하고 이렇게 팀을 이뤄서 강의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계속 느끼는 점은 뭐냐면 점점 더 여러분들이 수험생 분들이 공부해야 될 양이 많아진다. 처음에 강의했을 때보다 지금 훨씬 더 2배 이상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추세에서 여러분들이 한 권의 책이 아니라 한 과목조차도 여러 권의 책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면 마지막 날, 마지막 해독 정말 내일이 마지막 해독이 시험 전날, 시험 전 해독일 때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마지막 정리를 하는가를 항상 기본강의 처음에 책을 샀을 때 부터 제가 고민을 하라고 여러분들이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는 이 심화 강의 부분에서 저랑 기본강의 때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는 것보다는 그 부분은 기본강의로 하고 저희는 딥싱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수환 강사님 책에 딥싱크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아마 기본강의에서 다뤄줬던 부분들도 내용이 녹아져 들어가고 또한 거기서 기본강의에서 좀 더 심화된 말 그대로 기본강의를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구체적으로 서술해 놓은 부분이 그 책에서 딥싱크라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여러분들 고민하고 강의를 하면서 기본적인 내용 부분에 대한 좀 더 정확한 지식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무리 강의 때 하기 위해서 마무리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목차 정리와 그런 내용 정리 부분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